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일반 모집 추첨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. 사립 유치원이 모두 참여하는 처음 학교로 선발 결과 발표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공립 유치원 탈락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립 유치원 501곳의 선발 아동 등록은 금요일인 29일 오후 6시까지이고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대기자 관리와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.